H.A.Y. 스포츠 How are you를 줄여서 만들었습니다. 뭔가 누구나 그리운 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. 근데 내가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나의 대신 그 안부를 물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가사입니다. 네, 헤이, 렛츠고 그래서 저 비타가 좀 이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이제 혹시 죄송합니다. 비타 한번만 해주시겠어요? 송비타가 너무 좋은 밤이네요. 아니요, 그냥 할게요. 좀 내려가는 것 같네요. 에이, 에이, 렛츠고 세븐 통화 그는 가 어젠 마음에 내가 알 수 없던 길 난 어딜가 가 어젠 마음에 내가 갈 수 없던 길 넌 어딜까 생각대로 되진 않았지 멈춰버린 시간 전체가 다시 내게로 다가왔을 때 그냥 무너져버린 Hey, I'm you 나는 왜 그 맘만 지나 묻었어 Hey, I'm you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나듯이 나를 좋아했으면 나는 마음엔 내가 가지 못한 길 나는 어딜까 나란 마음엔 내가 갈 수 없던 길 너는 어딜까 생각대로 되진 않았지 멈춰버린 시간 전체가 다시 내게로 다가왔을 때 그냥 무너져버린 생각대로 되진 않았지 Hey, I'm you 나는 왜 그 맘만 지나 묻었어 Hey, I'm you 언젠가 다른 누군가 나듯이 Hey, how are you? 사실은 그 맘에 맞지를 못했어 Hey, how are you? 항상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 말해줘서요 감사합니다